구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운조법 저자미상 철철병연대구요. 운조문입니다. 번영문입니다. 조리법 미술 1. 여러 번 씻어낸 백미 체럽으로 만든 구멍떡을 그린 물을 두 사발에 삶아낸다. 2. 따뜻할때 구멍떡을 그 물에 풀었다가 많이 차가워지거든 누룩 실업을 섞는다. 3. 3일동안 미술을 발효한다. 덧술 1. 찹쌀한 말을 여러 번 씻어 불렸다가 그 물에 쩌낸다. 2. 뜨거울때에 미술에 섞는다. 21일이 1일만에 먹되 습기를 없애면 맛이 점점 좋아진다. 이렇게 되어 있구여.